진지하게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저의 임금과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임금과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적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저는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저의 임금과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